집중하기 위해서 채팅은 화면으로 잘 안 띄웁니다. 저는요. 다른 방송하시는 분들은 채팅띄우더라구요. 어 김세륜.. 어 잠깐만. 아 저 예.. 지금.. 지금 많이 못잤어요. 근데.. 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방송킨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어 우리 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구주형님 반갑습니다. 저도 방송 처음부터 막 돈을 벌었던 건 아니고.. 제가 6개월 방송해가지고.. 저.. 50만원.. 돈걸로 그때.. 방송 처음 했을 때.. 그 첫 이제 수입이었죠. 제..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 동안 새 빠지게 방송해가지고.. 하루에 14시간씩.. 어.. 해가지고.. 6개월 하니까.. 딱 50만원 정도 모이더라구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펜션 놀러 갔었거든요. 50만원 다 썼죠. 이게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약간.. 어.. 원래 방송으로 먹고 살 정도는 아니었었습니다. 예.. 한 달에 새 빠지게 해도.. 뭐.. 한.. 10만원 정도.. 벌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하다보니까.. 이제 조금.. 어.. 안정감 있게 되더라구요. 이제 새빙 indeed.. 141.. 202.. 2. 202.. 202.. 213.. 미인을alle.. 190.. 202.. 202.. 217.. 한달에 5천은 불가능하죠 아 19형님 맞아요 19형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지금은 연락 자체가 안되요 방수 출창기 때 도와주신 분들 많았었는데 니아홍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진안님 반갑습니다 예 자 잘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한 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좋아요 아이오 그렇지 정차를 해야지 아 아 이거 저그한테 포토해줬네 아 이 게임 쪼그리 가겠는데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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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날릴 때요 핵 날려드려요 핵은 언제 나가도 시원하긴 하죠 한방에 다 지잡고 데미지도 있고 아 월수이 그 뭐 제가 얼마 봤는지 그렇게 궁금해요 어? 아 이 옷은 반하트티 알바자 옷입니다 반하트티 알바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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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 뭐하는 게요 어우 꼬라박 ㄹ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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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ㅔㄹ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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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간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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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이 빨리 커야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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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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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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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